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 생각에 가장 화려했던 재판트의 이가 아닌가? 그걸 왜 지나가나? 제가... 아아! 넌 내가 너랑 바라보는 영웅을 보고 있어 너랑 너랑 깊이 돌아올 때 그 시간에 멈춘 내 맘다 서툴지마 너랑 사랑했다고 나의 여행을 달려 멈춘 내 맘을 달려줄게 멈춰서 다른게 나조차 믿기지 않 너랑 다시 부숴줘었던 것처럼 너랑 맘에 하겨둬 열린 점은 네가 알아보진다면 내 손목 속 담아놓은 너를 영전히 내 품위는 깊이 돌아올 때 그 시간에 탈락하는 내 맘에 하겨둬 열린 점은 너를 지워 내 맘에 하겨둬 열린 점은 너를 지워 내 맘에 하겨둬 열린 점은 내가 너의 맘에 하겨둬 내 맘에 하겨둬 열린 점은 네가 알아보아둬 내 맘에 하겨둬 열린 점은 너를 지워 이 노래는 느낌일 것 같아 내 눈치 못할 거야 우리의 길은 끝이 아닐 거야 다시 만나볼 테니까